자 오늘의 4번 찍어! 갑니다. 와투. 진짜 무섭습니다. 도발. 죽어봤습니다. 온데까지 흔들어보고 있는? 엉덩이를 흔들립니다. 여재우 선수. 각도가 좋지 않았어. 와투. 죽어봤습니다 와투. 도발이 이거 장난 아닌데요. 네.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도발이 심해졌다. 이어서. 종료 1분전. 약간 형이 동생을 좀 혼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김산 선수에 비해서는 꽉 차있습니다. 기량이. 다시 한번 카운터! 지금 본인이 밀리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걸렸습니다 김산. 어 걸렸습니다. 자 아이킥! 여기서 라이트! 나는데요. 미드팀 핫바디 많이 걸렸어요. 아니 지금 명심으로 자탈해서 다시 한번 태클 스톱! 태클 스톱! 오히려 김산 선수. 이제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때. 이제 또 죽어봤습니다. 자 라이트 리프트! 다시 리프트! 다시 리프트! 다시 리프트! 자 여재. 여재 선수는 좀 지쳤습니다. 많이 지금. 지금 이제 김산 선수 기회예요. 주먹을 이끌어내고 주먹을 때릴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자 시간 한 자릿수. 어 맞췄습니다 김산. 맞췄습니다 맞췄. 어차피 박사옹으로 갈 것 같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다시. 블루코너. 센 짐. 여재우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고맙습니다.